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10시 1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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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시 12시 13시 14시 3시 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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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새벽에 가다라니 이렇게 오늘 내 간식을 보니 우리 또 한통 안주 우리 또 한통 안주 나 지금 한통 안주 어디서 아아아봐 먼저 같이 빨리 빨리 조용히! 조용히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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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